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2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고 죽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우리 현상을 돌아보면 사회 전반에 하루가 멀다 하지 않고 계속되는 살인사건이 있습니다 그 살인사건 가운데 보게 되면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입니다 또 같은 한 몸에서 태어난 형제끼리 서로 죽이고 죽입니다 이런 현실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지의 어느 곳이든지 이 사건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역사 속에 특별히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모님을 대적하고 부모를 죽였던 사건이 있습니다 또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사건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신의 산에 불러올리시고 10개명을 주셨습니다 이 10개명 가운데 출국기 20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10개명 가운데 1개명에서 4개명까지는 하나님의 관한 개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주신 첫 개명이라고 할 수 있는 제5개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계신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항상 부모님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고 늘 순종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모님께 대한 예의를 가지고 항상 잘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대적하는데 지금 우리의 가정에 내 형제는 어떻습니까? 빈부의 격차가 생기게 되고 신분의 차이가 생기다 보니 같은 한 부모님에 대해서 태어난 자녀라 할지라도 같은 형제인데 서로 만나기를 꺼려합니다 있는 형제는 없는 형제 만나기를 꺼려하고 없는 형제는 있는 형제를 만나기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송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담의 아들입니다 송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석이 사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가인이 하나밖에 없는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비극적인 일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창석이 사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 가인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시게 됩니다 창석이 21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 집안에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스마일과 이삭이란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스마일이 이삭을 희롱한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못 살게 굴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결국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마일은 집에서 내쫓기게 됩니다 순종의 대명사라는 이삭 아버지 밑에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에서와 그리고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송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석이 27장 4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형 에서가 동생 하나밖에 없는 야곱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역사적인 이 사건들은 지금도 계속 진행형이 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가 날마다 사방에서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내용 가운데 부모님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인데 오랫동안 교회 생활에서 지도자가 되어 있는데 아들들을 이 자녀들을 신앙 교육을 잘못시켜서 가정이 완전히 파탄해버리는 몰락해버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사무엘상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4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엘리는 성경에 말씀하기를 사무엘상 4장 18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는 40년 동안 사사로 있었지라 사사는 제사장입니다 지도자로 40년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직분을 받았는데 40년 동안 그는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요호화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 약 40년 동안 지도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런데 그 아들들이 행실이 나빠서 요호화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실이 나빴을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년들은 심히 죄가 큰 것은 요호화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는 예배를 말씀드립니다 완전히 예배를 제멋대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예배를 방해하기도 하고 심지어 엘리의 두 아들은 그 당시 하나님께 드려지는 재물 가운데 가마솥의 고기를 삶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이것을 갈고리를 가져와서 예배를 드리기도 전에 그걸 찍어서 좋은 것만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괘씸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의 두 아들의 잘못을 그 아들들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보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 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아들에 대한 잘못을 묻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너 아들들이 나보다 더 중하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아들들이 신앙 교육이 제대로 안 되었으면 신앙 교육을 똑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을 아들들이 귀하다고 해서 단체해 버리고 제 멋대로 신앙 교육을 하는 것을 내버려 두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사무엘상 2장 30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멸시한 자는 내가 경멸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충격적인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2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에 보게 되면 이때로부터 엘리의 집안에는 사람들은 태어나는데 노인이 없습니다 전부가 젊어서 담명해 버립니다 수명이 짧아서 태어나면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다 죽어버립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 가정이 환경이 어려운 가정이 아닙니다 대단히 부유한 가정이었고 지도자 집안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신앙 교육이 잘못된 자녀들이 태어나 부모에 상처를 주고 가정에 몰락해 버립니다 반면에 두 청소년이 있습니다 이 두 청소년은 누가 신앙 교육을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성기며 신뢰하며 의지했던 청소년이었습니다 한 청소년은 17살입니다 한 청소년은 15살입니다 17살 난 이 청년은 나중에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15살 난 이 소년은 왕이 됩니다 바로 이 국무총리가 된 이 사람은 바로 구작의 요셉이며 그리고 왕으로 세워진 이 사람은 15살에 지명받았던 이 사람은 바로 유명한 다윗입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정이 대단히 불행했습니다 부모님도 무시했습니다 형제들도 무시했습니다 일가 친척도 이 소년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요셉을 소개합니다 역사의 연대를 먼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BC 1915년 요셉은 바로 야곱의 열한 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BC 1898년 17살 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형제들에 의해서 은 20의 노예 상인에게 팔려서 머나먼 애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애굽에 간 지 13년 만인 1885년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의 그는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국무총리가 된 이후에 BC 1876년 그의 나이 39세가 된 국무총리가 된 지 9년 만에 가난하게 살고 있던 자신의 아버지 그리고 자신을 팔아버렸던 그 원수된 형제들까지도 정부 애굽으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1805년에 나이 110세로 그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사람의 모습을 잠깐 보면 그의 청소년 시절은 대단히 비참했습니다 복잡한 가게의 구두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 이 가정사는 부인이 4명이 있었습니다 그 부인의 4명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세상을 떠난 부인이 바로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연사를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밑에 있는 동생인 베냐민을 베델림 길거리에서 아이를 출산하다가 난산을 했습니다 이 아이를 태어나면서 어머니는 바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 광경을 지켜본 요셉에게는 심한 충격과 상처를 가지게 됩니다 이 가정에서 친어머니를 잃어버린 이 어린 요셉과 그리고 베냐민은 난폭하고 잔인한 배달원 형제들부터 온갖 핍박을 받게 됩니다 늘 눈에 가시처럼 이 아이들을 미워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은 17살 때에 꿈을 꾸게 됩니다 이 꿈을 꾸었던 내용이 곡식단들이 자신에게 절하고 해와 달과 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고 난 후에 어쩌면 요셉은 너무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장수기 37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버지에게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의 아버지가 성경에는 꾸짖었습니다 야단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너 모와 너 형제들이 너 형들이 너 앞에 엎드려 절하라는 얘기냐 대단히 꾸절함을 듣고 난 후에 그 형제들은 더욱 이 요셉을 미워한 나머지 이 요셉을 어느 날 양치는 형제들에게 신분음을 갖다가 붙잡혀서 구동에 던져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끌어내어서 모의 상인에게 은 20에 팔게 됩니다 이 요셉은 상처를 갖습니다 아버지에게 무시당하고 형들에게 버림받고 갑자기 끌려가는 그는 어린 핏덩어리 베냐민 이 친동생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고 그는 짐승처럼 끌려서 모나먼 애국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밖에 없는 현률 단신인 그 얘기는 이 베냐민에 대한 상처를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고번에 내려가서 장석의 39장 9절에 보게 되면 보디바리라는 사람 집에 들어갔습니다 정체가 이 집에 노예로 팔려간 그는 이 보디바리 아내가 날마다 동침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을 이 요셉은 그 사람 말 한마디만 들어주면 어쩌면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소년인 이 요셉은 사람들에게는 배신당하고 사람들부터 외면당하고 무시당했지만 일과 친척한 사람은 그를 도와줄 자 없었지만 이 사람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석의 39장 9절에 이 보디바라 아내가 요셉을 날마다 동침하기를 요구했을 때에 이 사람 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하면 이 사람 감옥 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말을 들어주면 편안하게 노예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출세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남편이 누구냐면 예급의 바로왕 다음 제2위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12대장 보디바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 어떤 부귀 영화도 다 끊어버리고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이 청소년 요셉은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지켜보시면서 대단히 기뻐하셨고 요셉을 사랑하셨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그는 어느 날 장석의 40장 7절에 보게 되면 예급의 관원장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관원장은 장관들입니다 한 사람은 예급의 바로왕 술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굽는 관원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역사를 보게 되면 주로 왕위를 시혜를 할 때에 음식물이나 음료수 술에다가 독약을 타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이 술맡은 관원장, 떡굽는 관원장은 바로 음식물을 관리하는 장관들입니다 이 사람한테 왕의 신변이 모든 것이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총애를 받던 이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권력과 정치가들입니다 그 주변에는 많은 동료 정치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급의 본토인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노예로 왔으며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죄수로 지금 들어와서 어쩌면 종신형을 살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장관이 감옥에 들어왔을 때에 장석의 40장 7절에 요셉이 찾아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얼굴에 근신빛이 있습니까? 지금 갑과 을을 얘기한다면 장관들은 갑입니다 이 요셉은 을의 자리에 있습니다 가장 약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당당했고 자부심이 강하며 그는 항상 자중감을 강하게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형제, 부모, 일가 친척들한테는 버림받았지만 아무도 그를 가까이 하지 않는 외로운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장관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오히려 위로해 주고 왜 근신빛이 있습니까? 왜 괴로워하십니까? 왜 고통스러워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사람이 갑의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럴까요? 전 성에 나타난 요셉의 모습은 한 번도 불평한 일이 없습니다 원망한 말씀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항상 이 사람은 모든 일에 당당했고 그리고 그는 담대에 있으며 자부심이, 자중감이 대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자중감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자중감이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분 슬아의 자녀들 가운데에는 이런 자녀들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시키지 않는데도 아이가 기도합니다 부모님이 시키지 않는데도 늘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시키지 않는데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자녀들은 오늘 부모님의 요셉 같은 그런 자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훗날에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자신을 과거에 팔았던 죽이려고 했던 이 형제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신분은 요셉은 하늘같이 보였고 자신들은 땅에 작은 벌레만도 못한 그런 존재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이 두려워한 나머지 자신들을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이때 요셉이 다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장석의 4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합니까? 내가 노예로 이렇게 오게 된 것도 결국은 당신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먹이고 기르리이다 라고 말하면서 간곡한 말로 오히려 위로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들은 이 아이들을 세상 방법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평생 내가 이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장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수 있는 그 아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어야 됩니다 이 부모님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모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을 소개합니다 15살 때 이 다윗은 사무엘 하나님의 종이 이 다윗의 집에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은 사올왕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올왕을 버리시고 두 번째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명하는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집에는 아버지 이세의 설아에는 여덟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이 다윗은 막내입니다 사무엘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이세의 집에 다윗을 이제 선발하기 위해서 지명하기 위해서 기름 부으시기 위해서 보내실 때에 다윗이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막연하게 이세의 집에 가면 내가 택한 자의 아들이 있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이세의 집에 갔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3 16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이세의 집에 갔을 때에 다윗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 다윗에게 있는 일곱 형들이 집안에 모여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일곱 형제들을 다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당황한 나머지 이 사무엘이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아들들이 더 없느냐?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에 설 때에 이때 바로 다윗의 아버지 이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막내가 있는데 덜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이 묻지 않았다면 이 다윗의 아버지 이세는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양을 지키고 있는 이곳이 어디인가요? 바로 사무엘 3 17장 3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자와 곰이 출몰하는 곳입니다 15살 어린 아이를 양을 칠하고 그곳에 홀로 사자와 곰이 출몰하는 곳에 아이를 혼자 내버려 두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훗날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0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나이다 버렸다는 것은 방치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부모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시해버렸습니다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 가정은 1년 12개월이 전부가 가정의 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설아에 태어난 이 아이가 때로는 볼 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내가 기르는 자식이지만 내 눈에 볼 때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만의 생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버지는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설아에 내 아이가 지금은 공부가 성적이 떨어지고 아니면 내가 좀 기대에 못 미치는 아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이 아이에 대한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향한 놀라운 비전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부모님으로부터 배척당합니다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편 38편 11절에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슴 아픈 노래를 시를 지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그는 참혹한 비참한 환경이 놓여있을 때에 어느 한 사람 이 삶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정에서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놓여있을 때 내 일가 친척이 있고 내 부모가 있지만 나를 거들떠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어렵게 생활의 환경이 절박한 상황이 놓여있을 때 사람들은 내게 도와주지 않습니다 한 사람도 가까이 오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편 38편 11절에 다비씨 고액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며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전부 멀어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과연 내 주변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과연 내 주변에 내 일가 친척은 나에게 얼마나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10편 69편 8절에 다비씨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형제에게 객이 되었고 낯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형제 7명 형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쫓겨다닐 때에 밥 한 그릇 얻어먹기 위해서 형들 집을 찾아갔을 때 객 취급을 했습니다 낙은이 취급을 하면서 낯선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문전 박대를 해버립니다 이 다비씨는 하나님이 택한 앞으로 왕으로 세워질 사람인데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도 아닌 일가 친척 부모까지 이 사람을 철저하게 버려버렸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장인이 있습니다 이 사울왕이 장인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비스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양가 부모가 원수 같은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사무엘한 6장 16절을 보면 아내가 있었습니다 미갈이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다비씨 왕이 되고 난 후에 하나님의 괴를 다비성으로 가져올 때에 너무 좋아서 춤을 추었습니다 이 관경을 창문 너머로 바라보고 있던 미갈이라는 그 아내가 성경 강좌입니다 업신여기니라 조롱했습니다 무시해버렸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미갈 이 여인은 평생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사무엘하 15장 30절을 보면 가장 아꼈던 아들에게 왕위를 빼앗겼습니다 다른 삶도 아닌 아들이 아버지 왕위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 이 다비에게는 평생 가장 충신 중에 충신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히 도베리라는 사람이었는데 나이가 많은 이 다비씨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을 때 바로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 편에 서서 하는 말이 내게 군사를 주십시오 내가 다비스를 쫓아가서 죽이겠습니다 주변의 신하들까지도 배신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왕으로 세워졌을까요? 어느 한 사람 주변을 돌아보아도 의지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 다비씨는 자신의 스스로 오직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는 이런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예를 들게 되면 그가 청소년이었을 때에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사울랑이 감히 감당하지 못하는 골리아시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불레셋 장군입니다 용사입니다 이스라엘 군사가 다 동원돼도 이사를 못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이었던 이 다비씨 바로 이 골리아페에 나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요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느라 돌멩이 하나 가지고 골리아스를 무너뜨립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는 피해를 당하고 무시당하고 버림받았지만 이 사람의 자존감은 하늘을 지릅니다 어떤 자존감입니까? 내게는 만군의 요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큰 비전이 되시기 바라고 세상 끝보다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신다는 오늘 이 믿음을 갖는 바로 살아온 성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존감, 그에게는 피해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열등감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누가 보곤 23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 뒤를 따라오면서 여인들이 울고 따라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향해서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지금은 자녀들을 위해서 울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자녀를 축복을 위해서 빌어야 하는데 이 자녀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하나님 다윗같은 자녀 요새같은 자녀로 성장되게 해주셔서 가정의 가문이 예수님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는 이 축복의 자녀들로 우리는 만들어내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여러분 가정으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가정의 달의 범사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주의 섬으로 축복합니다